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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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흐름을. 다시 다시 나를 다시. 그쪽도 안 부어. 그들은 이런 레오바드가 있다면. 똑같은 곳이 있다면. 이 길을 걷는 90秒.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이것은 지속이 지속이 지속되어 지속이 지속되어 지속이 지속되어 지속되어 이렇게 지속되어 이것은 어떻게 먹으나 지속되어 정말 좋은 정말 좋은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Fior de Latte라고 만들고 라는 이름이 분홍의 어묵. 음 .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먼저 이 골을 번져서 골고기를 사용했으면 뼈가 바닥에 빨고 그럼 젓가락尾는 넣은 맛 osu. 이게 잘 같지만 그리고 국수의 오무엘이 bell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끓일 것 같다. 이것은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끓일 것 같다. 해봅시다. 끓일 것 같다. 이것은 사태의 문장, 이것은 이것은 나ervoley 의 Webster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비디 Ami, 이것은 다른 음식의 Support입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Defence입니다. 이것은 두 종류는 하나는가 아니라 좋은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의 달성, 이는 하나는요. 좋은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뼈가가 있는 화이트 베이스의 뼈가 이게 없는 이 뼈가의 짱 이 뼈의 특점은 무엇일까요? 몇 개의 크기? 4噸 네 4噸 뼈가 롤에 사용하는 가장 전통의 방법 找이기 전한 뼈가 한 번에 뼈가 우리는 이 뼈가 롤에 구입을 해 여러분 먼저 뼈가 뼈가 러스 뼈이 뼈가 넣어 뼈가 뼈는 뼈 뼈가 뼈 뼈가 뼈 뼈가 뼈 이 제품은 슬메쥐 대합으로 시작됩니다. 롤 마의 유주의 하늘을 사용합니다. 이 엄마는 이미 시작됩니다. 다시 말한 라면을 제공합니다. 이 면은 맨맨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라면의 라면이 저펴받을 사용하는 예제. 알겠습니다. 오케이, good. Here we have. 오케이. 프리미차, very traditional. 프리미차. 괴로우 요구. 오케이. 이야. 這是很多功夫的, 好常,你愛叫, 它早點訂, 要不然很難做, 臨時,人客多的時候, 出不到. 當兜馬, 和黑粉 classical. 這個是他們街頭小吃來的, 納婆來了. 如果你們來這個房子, 多知不知, 이 장식 이름은 그치찌개 이 장식에 많은 지식 이렇게 이렇게 와우 아주热 아주 아주 뜨거운 네, 제일 뜨거운 여유가 더 뜨거운 어떻게 뜯을래, 네네 와우 뜨거운 뜨거운 음, 이런 세골이 더 뜨거운 와우, 정말 뜨거운 네, 정말 뜨거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